그래서 니가 살면서 계속 절망을 느끼는 거야. 왜 그 어둡고 습한 거를 하려 하는지. 왜? 니가 무당 주력이 있으니까 너의 사주 발절을 너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 부모도 인지를 못했던 거야. 너는 벤츠로 태어났다. 벤츠로 태어났는데 지금 상황은 리어카로 변했다고 구루마로. 실패랑 실수랑은 달라. 벤츠로 태어났다. 휴. 벤츠로 태어났다. 벤츠로 태어났다. 벤츠로 태어났다. 벤츠로 태어났다. 옛날부터 꿈으로 손목 놓고 자목 놓고 예감육값 직감이 빠르고 신이라 하는데 제자라 하는데 의심 많고 신탄만 많고 제자 아이라면 성질 나면서 제자라 하면 기분은 좋은데 하라 하면 못할 것 같고 네. 저는 못한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신이 너무 익어서 꺾어져 버렸다 이 말이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려서야 하지. 신이 내려설 수 있는 몸주로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가꾸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좋은 묘목이면 뭐하노 자풀에 섞여가지고 지가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신이 있다 한들 걔한테 진주를 목걸이를 해주면 걔가 그걸 안아. 그런 가정처럼 김씨 가정 이시명당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래서 네 명의라도 이어가라고 신명해서 엄마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깨우치고 살아라고 없이 살고 모자라게 살고 남한테 모자란다 소리 듣고 맞잖아 신에서는 그렇다 제자는 분명히 맞지만 너한테 와서 풀어먹기는 힘든 제자다 왜 벌이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넘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이상하게 본다고 맞잖아 벌이도 그거 느끼고 살잖아 왜 모자랄까 넘쳤으니까 그래 김씨 가정 이시명당에서는 할머니는 많이 빌었다 조모 할머니까지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다 알고 있지? 응 그래서 난 너가 어머니가 그걸 다 제끼고 엎었다고 네 안에 본능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욕심은 황후장사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때문에 풀어야 될지가 전혀 없다 보니 너는 벤츠로 태어났다 어 벤츠로 태어났는데 지금 상황은 리어카로 변했다고 구르마로 어 엔진 떼고 뭐 떼고 문 떼고 뭐 다 떼고 왜 벌전으로 다 뜯겨져 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벤츠에 엔진을 달고 달려도 뭐 가기 힘든데 직접 남의 기탁을 해서 의지를 해서 밀고 가야 되는 수레가 됐으면 과연 얼마나 갈까 얼마 못 가고 꺼질 것 같아요 그치? 바닥 칠 것 같아요 응 지금도 바닥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인데 바닥 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쭉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펴서 생각을 해봐봐 근데 그게 가는 길이 아스팔트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비가 오는 것도 있고 근데 네가 생각할 때 그래 울지마 괜찮아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네가 벤츠인 줄을 몰랐어 왜 자기네들은 경운기가 최고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벤츠가 태어나니까 본족도 만져본족도 타본족도 어? 이 부수족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니까 너를 그냥 경운기 삼아 키웠던 거야 근데 네가 철들자 17, 18살, 20살 넘어가면서 욕심도 꿈틀거리고 신탐도 꿈틀거리고 예뻐지고 싶고 좋은 연애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는 본능에서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너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 그렇게 지금처럼 왜냐? 이 욕구에서는 내가 모르는 세상에 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막상 내 모습을 보면 남자가 좋아하지 않을 모습이고 옆집의 아줌마나 뒷집의 아줌마들이 얘기할 때는 나보고 모자란다 하고 왜 내가 바보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운기가 손수레로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네가 살면서 계속 절망을 느끼는 거야 참 진짜 지금 딱 그래야 그래야 간신히 간신히 살아서 어 이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갈 수가 없으면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아니 안 가도 돼 내가 안 가도 되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장례지도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구를 풀어도 되는지 되지만 기왕지사 밝고 영롱한 직업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어둡고 습한 거를 하려 하는지 왜 네가 무당 주력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다 어둡고 습한 기운들을 제거를 해주는 사람을 하잖아 그런데 너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너한테 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장례지도사를 하든 장례업을 하든 뭔가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는 네 몸주 대신해서 그런 거고 진짜 네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제자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신의 기운은 그걸 해낼 수 있는데 이 자신이 인간이 해낼 수가 없다고 두렵고 무서워 빌어놨던 걸 엄마가 안 빌어서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의 사주팔죄를 너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 부모도 인지를 못했던 거야 연월일시는 안 바뀐다고 해가 달이 될 수도 없고 달이 해가 될 수도 없어 네가 아버지를 바꾼다고 그 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바꾼다고 해서 그 자궁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사주팔죄를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고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숫자를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두에 직인처럼 딱 찍혀서 나오는 게 연월일시 사주고 팔자는 팔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운이 내가 이 사주일 때 이 팔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제거를 하고 나면 내가 이 사주에 충을 안 맞을까 살을 안 맞을까 어떻게 해서 이 도둠이 될까 도움이 될까로 비는 게 팔자를 우리가 그 살을 안 맞기 위해서 비는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데다가 나이도 어리겠지만 이 신감들은 이런 게 잘 부딪히고 충살이 잘 들어가고 나오고를 해야 안 모시고 살아도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너한테 와 있는 신은 너를 도와주자고 왔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맑고 아름답게 남들한테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더 이상 바보로 더 이상 아픔으로 더 이상 돌을 던지는 그런 걸로 가기 힘들지 않게끔 도와주자고 왔는데 전혀 네가 찾지를 못하니 받아야 된다 부려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안 된다 한사로만 얘기를 하니까 간다면 어디로 어떻게 누구를 모시고 무엇으로 가 없다고 그냥 배를 타야 된대 이게 물에 빠져 죽을지 풍랑을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배 타야 돼 배 안 타면 안 돼 땅에서는 못 살아 배 타고 너는 떠야 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신은 너의 심장 같은 거야 직업 열어주고 돈 벌고 좋은 데 시집 가고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처럼 안 살면서 네가 사회에 봉헌을 하고 이런 선생님들하고 인연 잡고 살면서 봉헌을 하고 신에서 꿈에 선몽해주고 자몽해주고 일러주고 아 이건 이거구나 아 저건 저거구나 내가 그게 부모가 안 빌어줘서 내가 당한 일은 명땜이고 숫땜이고 인간의 동법이고 인간의 동토고 티격이고 충살을 내가 맞았구나 그래도 바보 안 되고 병신 안 되고 잘 구비구비 잘 넘어왔구나 자해를 할 필요도 없고 자각을 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거 아니야 실패가 아닌데 너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패라고 인정하는 순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트라우마는 그래서 생기는 거야 실패랑 실수랑은 달라 신의 골이 깊을수록 제자한테 고력을 진짜 심하게 준다 했거든 이 또한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어느 정도 신감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제가 가겠으나 내한테 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면 이게 지금 제거가 다 안 됐는데 신이 온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선생님 말처럼 그래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다면 2년을 잡고 2, 3년이라도 닦아서 내가 자리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에서 길문을 열어줄 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래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감고 들어오고 허주도 조상도 신도 한 번도 가리가 없었기 때문에 허주도 보여줄 수 있고 조상도 보여줄 수 있고 신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잘 판단 내고 닦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되더라도 그게 밑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풀어가라는 예지몽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인연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다 나한테 오신신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맛보고 씻고 뜯고 해봐야지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옳은 인연이면 내가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심장이 시키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 머리로 시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오지 아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에서 이렇게 가마 돌려서 나한테 그런 거니까 제자가 그런 마음이어야 신도 올바르게 너한테 일러준다 이 말이다 알았지? 신감은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라고 알았어요? 이번 사례자는 신감은 맞아요 그리고 신이 어느 정도 내려섰는 거는 있는데 이 신에서 이 부모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 이 조상의 벌점과 신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 아이가 겪으면 안 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겪었던 거 같아요 뭐 남자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런 거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티각이 자꾸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신감 때문에 하루에 열두 번도 변암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연애관계도 잘 못하고 직업적에도 지금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무당집에 갔을 때는 너는 제자를 해라 신 받자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고 이래 천신주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통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을 하면 신도 보이지만 신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인연을 잡는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의 동법통티가 계속 나니까 티각이 나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만 무당집에 가서 방울소리만 들어도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이 과정들이 2, 3년 동안 신과 제자가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생겨서 통신은 되지만 알아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는 2, 3년 동안의 무과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리정돈이 있어야만 제자를 해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조연 선생님에게 이렇게 점사보고 나서는 조금 어쩌면 내가 이 길을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간절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 또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남아있던 드라마들 그리고 어차피 잊어야 되는 거라면 그 드라마들도 지워야 한다고 그냥 지울 수 있으면 지워야 된다고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수였으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좋았고 반년 만에 처음 물어보는 것 같은데 톡 시원하게 울기도 울고 같이 그냥 그냥 제 안에 계신 신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